이런 가운데 친명계와 강성 지지층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이 생겼습니다. 바로 김동연 경기지사인데요. 양만희 논술위원님께서 왜 김동연 지사를 향해서 친명계 의원들 그리고 강성 지지층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.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친명계 민형배 의원이 경기도에 자료 제출을 요청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그런 것을 경기도에 요청을 했는데 왜 안 내주냐, 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게 뭐냐 하면 2019년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, 태평양 국제대회 결과보고서인데요. 이 대회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북측에 70만 달러를 건넨 것으로 이제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 그 대회 결과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왜 안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.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는 이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도 일체 주고 있지 않다.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달라고 하는데 이걸 주면 그걸 가지고서 저쪽에서 흔들어댈 텐데 어떻게 주느냐, 줄 수가 없고 그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대단히 황당하다, 자료가 필요하면 재판부의 얘기에서 적법하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. 이런 부분의 어떤 타당성이 있어서 그런지 민영배 의원은 해당 소셜미디어 글은 내린 상태입니다. 이런 내린 상태이기는 한데 이 논란이 있으니까 강성 지지층, 친명 성향의 강성 지지층이 경기도와 김동윤 지사를 비난하는 글들을 대거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십니다. 그게 뭐냐 하면 전해철 전 의원을 경기도의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시킨다는 게 지역 신문의 일면 기사를 장식을 했습니다. 대표적인 친문 의원이죠.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제가 그때 친명 의원분한테 들은 건 뭐였냐면 이건 거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느낌인데?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. 그러니까 김동윤 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을 많이 데려가고 있잖아요.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이런 뒤의 힘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청취화담 여담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. 김광삼 변호사, 김상일 정치평론가, SBS 양만희 논소년과 함께했습니다.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. 뉴스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. 해외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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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외혁